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. 인터벌 5 탑 자 어... 목사가 낙지를 당했어요 오 고 고 고 고 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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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아니 안달려 내가 달릴줄 몰라 오... 얘네들은 이게 미친 사람치고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지 않아요? 그림을 되게 균형감있게 되게 잘 그리죠 어 문 닫았다. 내가 무서운가봐 누군들 나같은 사람은 안 무섭겠어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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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한방이 죽었는데 헤드샵 맞았나 오... 왜... 뭐... 왜 터지냐 폭탄을 들고있나 자 에너지가 차면 저쪽 몸을 옮기죠 어이구 내가 인마... 슬탄에 죽을거 같애 보고 피할수 있다고 고고..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왜 스나이퍼 거니? 어흠... 어어... 아 다쑤잖아 총알이 없네 하고 누구 할만한 오우 둘 중에 어떤애라니까 오른쪽에있는애라 왼쪽에있는애라 오른쪽에있는ad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오오 안 봐요,안해 오오오오오옿 우와엿 얘가 한방은 죽어가지구 땅걸리면서 오세요 반가워요 타겟이 아무리 떼어 무장을 떼어 야 어? 너부터 죽어라 임마 좋아 어 또 나오네 오케 오오 뭐 뭐 어떻게 맞았는데 터진거야 오오 뭐 뭐야? 여기있나? 자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애들 죽으면 나오는 빨간색 뭔가 영웅같은걸 먹어야되구요 꽝꽝꽝 좋아 오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맞았길래 오우 오우 빨리 이 쪽으로는건가? 빨리 오우 삼각형의 회오리라아 이리로 가는건가? 이제 계단있어서 이리로 가고싶었어요 채 synt praying 꾹꾹이 자 올라가 아이 그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에 앗 이리로 위리로 왼쪽으로 내려가야되는거야 찍으신거 아 손이 아프대 연속으로 해서는 못쓰는거냐 어 터져 안터지는데 굉장히 안중계는가 오 야 너희도 죽여봐 너희도 못죽여 좋아 좋아 으흠 고 오 오 오 오 잘 싸운다 하나 둘 하나 둘 야 아 아이씨 아이씨 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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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와 아아 자기를 이 자식들이 가만두지 않겠어요 죽었어 엔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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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엔디야 죽어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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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문이 열리면서 애들이 나왔지 오 빨리 안나왔네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열일석도 이게 자 솔타 솔타!! 오우 자 터트리고 흠 왜 터트려냐면 저기 위에 예.. 그게.. 슬라이퍼가 있는것 같은데 어hhh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시내이퍼 어... 아아 너무 멀어가지구 안되네? 쟤가 몸을 뺏으려고 했는데 머리 아 맨포지션 이 쪽으로가서.. 이 쪽으로 NEG까지가서.. 오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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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지진 옘마 파란 폭탄님 어서오세요 오오 폭탄이다 아니 파란 폭탄님도 오니까 폭탄을 던지잖아 헤드샷 좋아요 자 누구님이요 여기 그 파란 님이 있나요 왜 안오요 이래 들여방고 가실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올이다 에러코드 34 리부팅 도어 시스템 0% 커버 30% 완료 기다려 기다려 1 2 3 4 5 5 5 5 5 아 싫은데요 1 에이 아이야 오 죽으면 안돼요 죽으면 안돼요 야야야야야야야 꽝꽝 꽝 아이악 좋아 좋아 이 년란 여기가 인마 가만두지 않겠어 죽어 인마 가만두지 않겠어 어이 너 너는 누구야 어이구 꽝 아우 죽을 뻔했어 아우 조심조심해 오지마 인마 아휴rovナ 아퍼 임만 아이유 몰라고 그래 ㅋㅋ 아이유오오오오오 오오오 얌아 회 들어가 들어가 너 twitter 그게 구 !! 좋아요 아.. 파란 폭탄이 여기 님이 없다니까 당신 님이 있어요? 아 여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여기? 내음체방에 누구에요? 그 사랑하시는 분이 제 공개 공개 그 고백을 해드릴까요? 링마 야 가만두지 않겠어 어 오 내 침이 야마 내 손톱 맞아봐 3일동안 안깎은 손톱이라고 야 야마 어 된거 아냐? 아 또 있어 이번엔 쟤네들이 오더니 이번엔 얘네들이야 같이 오네 난 숨으면 될거 같은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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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아 오우 지들끼리 잘 싸우고 있어요 야 문은 왜 안 열리냐 쟤네들 쟤네들 다 죽여야지 어휴 죽어보니까 오우 오우 무서워 무서워 오오케 인제에에 나는 암흐 어우 이거 뭐야이거 난 아무것도 없지만 어휴 얘는 감옷을алы 입고있어가지구 오우오오오오오오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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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orative 좋아 아 이거 올라갈 수 있네? 아 또 또 오나? 또 와? 아 왜 이렇게 많이 와? 오지마 인마 아 안 좋아한다니까 너 오지마 꽝 자 자 아유 내 손톱 좀 내 손톱이래 인마 아유 자식아 아유 왜왜왜 아유 저기 손톱 마트 빠지 군방기면 자식 손톱이 이게 긴장한 손톱이에요 자 터트리구요 어 꺄 꺄 뒤에 말씀하세요 어? 어 여기 어 인명이 있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? 우리 어 이쪽으로 가라고 여기있네 아유 아유 반가워 싫어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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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ㄹㄹㄹㄹㄹㅇ 싫어요 싫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도록 하죠 히힛 라흐라흐라흐라흐 어휴깜짝이야 모자는 한타임이 있었다 쯧 어휴깜짝이야 어휴깜짝이야 모자는 한타임이 있었다 흫 어?어디로가야 돼? 이쪽으로 봐야 되나? 땅이 잘 꺼지고 있어요 오오오 오오오 워 야오 열려 3 ric 이게 열열찬께 저게 그 대면은 먼저 갈려고 하면 안될거 같애 이게 꺼지도록 놔둬야돼 차있는데만 차있는데만 얘가 차있는데만 그 땅이 꺼지는거 같애 차있는데만 제가 안될거 같애 아 이건 또 차있는데만 아니구나 차있는데만 아까 여기서 죽었죠 저쪽은 아닌거 같애 저기 들어가라고 문이 반쯤 열렸네요 아아 또 이게 나와요 또 그 아줌씨 나올거같은데 아줌씨 기움이 뭔가 어어 어어 아퍼 아퍼임마 오오 아퍼아퍼 에너지가 안차는데 여기서 됐다 오어없 오오ż 안되안돼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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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ande 너 입크다 알았어 예 쟤 또 이상한 데로였네요 쟤만 나오면 어 뭐 이런데로옼것같애 아니 이케 너무 지저분해서 그렇지 좀 꾸며놓고 닦아놓고 하면 좀 예쁠 것 같기도 한데 여긴 어디지? 아아아아아아 여야 자 와봐 빨리 와 임마 제대로 오네요 어 어 오오 옆에서 쳤나보네 제 몸을 뺏어야 돼 제 저 파란색 있죠? 제 제 몸을 뺏어야 돼 제 몸을 뺏으려면은 그 겉에 파란색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저거 저 몸을 뺏어야 되는데 제 몸을 뺏어야 돼 제 몸을 뺏어야 돼 제 몸을 뺏어야 돼 제 몸을 뺏어야 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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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저거 제 몸을 뺏어야 돼 제 몸을 뺏어야 돼 어 그걸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 이쪽으로 좋아좋아좋아좋아 자 조심하구요 오케이 이거 야 좋아좋아좋아 자 뻗혀야되요 한번더 안돼 안돼에에에 내 아후 죽어어 아 어우 다행이네 요소부터라 어우 다행이네 정말 자, 와 와 오케이 터지고 저거 한 번 더 못 움직여야 돼요 자, 한 번 더 오케 오오오오오 안돼안돼 아아아아 나이스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 와라 와라 빨리 와라 에너지가 별로 없다 자아 오오오오오 아유 진짜 아 쟤는 그 본래의 피 정생으로는 정말 답이 안나와 무기를 못쓰기 때문에 기계로는 정말 답이 안나와 그래서 이 도구로 도구의 힘을 이용해야되는데 어우 두뇌에 힘을 치고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찡글찡글 고마워요 자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터지고 한 번 더 자 도라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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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고 터지고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았죠 자 마지막 한 번 내가 죽여야되는데 터지고 한 번 더 터지고 제발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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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안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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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도망가 도망가 아아 못 도망가 얘는 슬라이딩도 못해가지고 한 번에 죽여야되는데 못죽이네 자 와 자 꽝 터지고요 터져 왜 다리를 쏴야되나 다리를 쏴야되나 한 번 더 어딜 쏴야되나지 자 한 번 더 아유 진짜 어떻게 할수 오 터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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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케이 오 죽였어요 어 정말 힘든데 이러고 죽이기가 그리고 어떻게 죽였네요 크 야 헤헤헤헤헤헤헤헤 한 4번만은 죽였나 은 에헤헤헤 한 4번만이 죽였나 룰라 이마 어디있어 넌 호우! 아 이쪽으로 오는 건가? 으흠흠 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 아아 숨어 나는 난 숨어 어우 애들 많아요 자 리몬 내먹으러 어우 안되x3 자 오우 야 쟤네 가까이서 하니까 터져버리네 오우 누구누구누구 도망 누구도 있냐? 가까이 가서 자 자자자 에너지 에너지 오우 수류탄 수류탄 다 터뜨리고 아 왜 이거밖에 그 회복이 안되냐 꽝 망패는 어딨냐 방패 방패를 뺏어야 되는데 자 에너지 에너지 어우 에너지잎 아..여기서부터요 방패드맨만 빼주면 끝나는거거든요 와아 야 얘는 힘들어 역시 포인트맨이죠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엄청나거든요 무기를 못쓰잖아 물론 묶어두는건 할 수 있지만 1대1 상대가 1대1 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죠 솔직히 얘는 괴물 상대한테 정말 좋아 괴물들 근데 포인트맨은 괴물들 상대할 때 그렇게 이게 그냥 보통 이제 아이고 방패 드네를 뺏어야되요 방패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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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머리 오우 수류탄에 맞을 내가 아니야 그런거에 맞지 않는다고 나를 수류탄으로 맞추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에 한 시속 160km의 공속으로 아니 공속 시속 직구를 던질 수 있어야 될거야 야 근데 그러니까 야구선수들이 수류탄 던지기는 아주 좋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오우 좋아좋아좋아좋아 수류탄이네 야구선수들은 수류탄을 마구 던지는거 아니야 수류탄 던지는 그 포지선 뭐 수류탄 벽 수류탄을 머리까지 빠른 속도로 직진으로 던지는거죠 수류탄 chimney 수류탄 수류탄 반갑ін 어어 쏠타 쏠타 아유 오랫동안 잡고있진 못해요 쟤는 느리네 변경속도가 느리기때문에 변경변경 그니까 반경회전속도가 고 달리진 못하네요 어 뭐야 뭐지 푸딩뱀어져서 아 지하에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 삐소리나네 성곽턱맞은것처럼 이거 꽤 오래가는데 이 소리 버그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지하에서 터트림을 당해가지고 니가 lets 뭐가 터져가지고 근데 그걸때문에 지금 다가 엉터 폴 Nada 핫 스피 엉터 나도 맨 처음에 저거 보고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 사양이요? 굉장히 나빠요 어어어! 죽겠다 어어 죽겠다 죽겠다! 제 사양이 뭐였더라? 자아 제 사양이 그 그 그 인텔 cpu는 인텔 i7이구요 오 4기가 해 오오오오오오오 램 4기가 해 어 그래픽카드 g 포스 260 인가 그거에요 gt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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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굉장히 옛날 것들이죠 다 굉장히 옛날 것들이죠 그래픽카드가 근데 뭐 cpu는 예 방송대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쪽으로는건가 이쪽으로는건가 이쪽으로는게 아닌가 8기가 요즘 램가격이 많이 차이나요? 잘 모르겠는데 저는 램가격이 많이 차 안나면 4기가 보다 8기가 좋죠 램가격이 비싸면은 4기가 사는데 예 뭐 4기가 사는데 아 램 비싸요? 예 그러면은 그냥 저는 확장성 좋게 그냥 4기가짜리 하나 사고 나중에 4기가짜리 또 다뤄서 8기가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죠 아 아 그럼 4기가짜리 사는게 낫겠네 자아 드디어 nas 오 오오오 넌 내 뭐 너 걸려 걸려 왜 좋아 내리로 최대한 많이가야돼 야 왜 안가냐? 아 절로 가야되는.. 아 이쪽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내가 기름을 찾고서 얘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휴 뭐야 와 이거에 맞아 죽었어 오우 트 내가 아니었으면 안전기 어? 오케에에에 램이 계속 비싸지는 이유가 있나요? 저는 잘 몰라서 그런거 컴맹이라 어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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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일단 니 몸을 줘 자 꽝 아 그래요? 근데 이쪽으로 가고있는거 맞나? 아 이게 아닌거 같은데? 아 여기가? 흠 화질은 보실만한가요? 화질 보실만할지 모르겠네 좋게 해본다고 내가 좀 불편을 걷더라도 좋게 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다행이네 아유 어디갔어? 아유 아유 하아 호세 아유 아유 어 안돼 저거 아유 내꺼 만들어야 되는데 자아 으하하하하하 이 녀석을 내걸로 뺏었어요 으하하하 으하하하 우아 뭐 죽어 뭐라구 네 moet BENBEO 나와 인마 너 조준해서 쓸 필요는 없어 대 추천 그냥 그냥 대충 쏘면 돼 대충 스카이웬님 어서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이시네요 반가워요 자 덤비라고 친구 아유 친구 반가워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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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친구 친구 자 딱 들이고요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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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아 아파아 안돼에에에에 안돼에 아파아 자 여기 터뜨리고요 자 오오오 어 여 옆에 누구있나 제가 혼자 있는게 아닌데 이제 이윽 오 오 오 wre 텐 저렇게 나오면은 힘들지 다시이싱 여기부터 죽어라 아 나이씨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진짜 나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나? 나도 같은 몸체인데 왜 못들어가는거야 넌 뭐하냐 거기서 야 이제 빨빨리 재정선해 빨빨빨빨빨리 야 애들 어딨어 또 어 안 나오나 이제? 어 얘들 안 나오나 이제? 야 야 야 야 치 야 하나 둘 셋 임마 오오오 오우 이거 쎄네 터졌네 터졌네 헤헤헤헤헤헤 어 나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안 돼 안 돼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거기다! 잠시만! 잠시만요! 난 여기! 저기있어! 가자! 움직여야 돼! 가자! 나는 형을 살리려고 어... 내가 죽진 않아요 죽는다고! 죽는다고! 자, 이렇게 이번 챕터도 끝이 나네요 잠시만요